랩에서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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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겠습니다 뭐야 딱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이? 갑자기 춤추세요 안녕 안녕 알겠습니다 이쪽 앞으로 가주세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여기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뭔데요 여기가 저 뭔데 뭔데 지금 안 돼요 앞그릇에 한 번씩 돌아가세요 오 신문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약간 지금 콘서트 그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 플래스야 플래스 플래스 러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대박 맛있어 이 파트도 주는 게 난 진짜 감동스러워 나도 진짜 맛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굉장히 호강하는 화면입니다 나 근데 노래도 너무 오랜만에 타 나 중학생이 마지막이야 왜 갔지? 제일 무서운 거 타고 싶다 제일 무서운 거 너 무서운 거 타할 수 있어? 저 완전 잘 타 너 소리 안 지를 수 있어? 타면서? 저 안 타버려 목소리가 그래? 너무 무서워서 이서 소리 많이 들어요? 저요? 저 완전 얌전해요 진짜? 응급은 뭔가 잘 탈 거 같아 이서 잘 타지 않았어? 진짜 잘 타 잘 탈 거 같아 지윤기 형 그냥 유진 언니 많이 지를 거 같아 나? 어 유진 언니 진짜 근데 소리 질러야 더 재밌어 그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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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모두를 위해 지를 거야 무서워서가 아니라 재밌게 타려고 근데 안 기다리고 타서 진짜 좋다 그니까 원래 인기 있는 거 한 3시간씩 기다려야 돼 맞아 맞아 우린 프리패스 그러니까 더욱 할 수가 없어 아예 봐 안 하면 근데 여기 투숙객들은 여기 안에 있는 토큰을 찍고 바로 이제 롯데오에서 놀러 갈 수가 있대 맞아요 띡! 이렇게 띡! 행복하다 자 자 다 차세요 준비 완료 시시 가갈까? 시시 자 이제 놀러 가봅시다 Let's go Let's go 디딕 감사합니다 이거 찍습니다 오 오 이거 한 명씩 다 조금 해봐야 돼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와 오 마이 갓 It's our own 참 진짜로 어떡해 우리밖에 없어 우와 왜 진짜 너무 너무 형하냐 이 롯데올들 저희가 샀습니다 저 여기를 우리가 빌릴 수가 있다니 You're lit 우리는 부져요 우리 바로 타면 안 돼? 진짜 여기 아무도 없는 거야? 여기 진짜 아이오만 게 없어? 저희 바로 타면 안 돼요? 저희 바로 타면 안 돼요? 우리 그거 모리띠 사자 고추야 고추 모리띠 좋아 좋아 나 모리띠 너무 하고 싶어 머리띠 너무 하고 싶어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여기 고추샵이다 고추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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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나 뭐하지? 우리 머리띠 골라주자 언니 우리 머리띠 하자 나 좋아 머리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건 법과예요? 이건 법과예요? 이건 법과예요? 법과 법카냐 법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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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요? 귀여워 지훈이랑 커플 해야겠다 괜찮은데? 이거? 커플 짜잔 귀여워 귀여워 어때? 나도 몰래 언니 잘 어울린다 나도 잘 어울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진짜 예뻐 봤어요? 귀여워 저는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진짜? 어때요? 새로운 느낌 야 야 근데 이거 나를 사고 싶어 이거 저예요 이거 저예요 이거 저예요 뭐야 넌데? 그걸로 결정했어요? 잘 어울리네 근데 저 나비도 약간 고민돼 무슨 나비? 이거 괜찮지? 귀엽네 그거 언니 오늘 나비 나비 수뇌 나 나비요 저 나비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얘 유니콘도 예쁜데? 이게 또 너무 예쁜데? 얘도 예쁜데? 얘도 예쁘죠? 욕심쟁이 우리 다 골랐나? 다 골랐어 네 결제해주세요 레이가 사랑하는 복근 우리 여기 사진 찍을까? 좋아요 이 배경으로 찍는 거야? 응 너무 좋아 저희 이거 옥의 티 한 번만 받아주세요 이게 옥의 티 라는 건가? 그거 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렛츠고 렛츠고 우리 이제 못 봐 프렌치 앨볼로션 가실게요 이제 준비는 하고 싶다 준비는 끝났다 준비는 끝났다 나 비치나 넌 거 진짜 뒷모습 찍어주고 싶어 좋아 나 보연사도 찍어줘 알겠어 자 걸을게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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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제 옆에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망료가 있답니다 핫 핫 핫 제 옆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고양이가 있다고 이거 양이거든요? 어? 양이요? 네 양이야 양 그럼 양 제 옆에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양이 있다고 우리 오늘 커플 팔찌도 아이브랑 맞추고 이거 집에서 보관해 완전 소중하게 보관해야지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 너무 예뻐 응 우리 애기로 돌아간 것 같아 아직 오리지만 어리라고 놀리지 말아요 어때 왔대 오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자연스럽게 손끼도 끼고 우웅 파이팅 이제 빨리 타고 싶다 진짜 나 빨리 너무 기대돼 나 지금 이렇게 풀 장착해서 이제는 타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OOTD 다 갖췄거든요 맞았습니다 빨리 빨리 타고 싶어 빨리 발걸음이 빨라진다 프렌치 레볼루션 어느 쪽이죠? 어디로 가면 돼요? 어? 프렌치 레볼루션 야 가는 길이다 나 Mechanic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다이브 준비됐나요? 다이브 지금 프렌치 레볼루션으로 다이브 할 준비됐나요? 괜찮지 나 갔다 올게 기대돼 지현아 안심심해? 안심심해요 저는 보는 게 더 재밌어 맞아 여기 타 지원아 저 신장 거비를 두는 거 보고 싶으시면 저를 타주지 마세요 잘 다녀오세요 아니야 김지원 잘 다녀오세요 나 갑자기 조금 저는 안 갑니다 나 너무 기대돼 아니 잠시만 나 너무 오랜만에 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레츠 고! 토토! 야! 나 다행히 올게 다행히 올게 와 어떡해!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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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가는 거야?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나 갑자기 무서워 와 나 살려 어머 어떡해 나 무서운데? 어떡해? 왜 무섭지? 무서워? 아 조금 무서워 와... 나 이브 이게 뭐야 나 이브 어? 바로 떨어진다고? 내려가? 아 잠시만 다시 나와 다시 우리! 우리! 렛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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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균형 소리 들리는데? 아! 궁금해! 나 저희! 멤버들! 멤버들도 살아있는 거야? 아! 외사아! 봐! 외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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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이건 뭐야, 얘들아! 아, 잠시만. 아니 이거 잃어버렸어? 옵니다. 야 야! 머리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야 아니야! 아악! 제발! 아악! 하연! 언니 탈 수 있어요? 하연! 제발 이거 어떡해! 고마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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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재밌어! 다 내려주세요! 우와! 우와! 너무 재밌어요! 우와! 오! 너무 어지러워 저 약간 프렌치 레볼루션 후회쯤 지금 약간 어지러워 언니가 진짜 우리 쪽에서 제일 잘 타는 거 같아 에? 진짜? 나 옆에서 언니의 리액션을 봤는데 진짜 즐겼어요 아 그런 거 같아 아아 아아 아 진짜 어지러워 그러니까 머리 엄청 많이 약간 이렇게 두두두두 맞은 거 같아 아아 드디어 내가 다시 있는 거 이제 언니가 좋아하는 범퍼카를 유후 멤버들이랑 싸우는 거야? 범퍼카? 싸우는 건가? 나 진짜 기대돼 나 이거 따 본 적이 없어 나도 범퍼카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 사실 뭐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와아 대박 안녕하세요 범퍼카 안녕하세요 와 쟤가 너무 재밌겠는데? 잠깐만 베이비 어 범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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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했어 지원아?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어? 잠깐만요 잠깐만 후진 어떻게 해요 후진? 이거 후진이 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와아 추론이 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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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 멋있는데? 오 우와 ㅎ ㅎ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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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잘한다! 잘한다! 왜요? 잠깐만! 잘한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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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잠시만! 무서워! 유리포트는 우유! 아, 이 남북운전 어떡할 거야! 갑니다! 안전운전! 여러분 안전운전! 누가 나 따라와! 누가 나 따라와! 안 돼! 안 돼! 너무 재밌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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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자 왜 이렇게 다들 안 무서워해? 무서워! 무서워! 우와, 나 진짜 운전하면 안 되겠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너 뭐해? 무서워! 얘네 뭐해요? 조심하세요! 갑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모델 언니 갑니다!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니예요!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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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뭐야? 아아 아아 주차! 자! 야! 유진 언니! 주차, 주차 해 볼래? 자, 주차 갈게요. 아... 야, 주차 어떻게 해? 야, 저 어때요? 왕님 주차! 자, 주차! 빨리 오실게요, 다음 손님! 주차할게요! 주차! 빨리 오실게요, 다음 손님! 여기요, 빨간 차주분! 주차 안 하세요? 저, 저 대리 좀 불러주세요!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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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이가야, 너 멋있어! 이가야, 너 멋있어! 아, 이가야, 너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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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어, 오, 오!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왜 안 먹었어, 어떡해! 아, 너무 웃기네. 아, 우리 운전 좀 하는데? 와, 너무 재밌다. 아니, 지원이 너무 난폭운전이야. 맞아. 아, 오늘 혼자 가만히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아니, 이게 핸들을 잡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와, 재밌다. 아, 네, 너무 재밌다. 아, 네, 너무 재밌다. 저 운전 좀 하자. 저 운전 좀 하자. 아, 내가 더 잘하네. 저 오늘 조금만 더.. 저 한 손 좀.. 핸들링 가자 핸들링 네 네 한 손 좀 봤어? 안녕 예쁘죠 여보? 예뻐요 그리고 제 오늘의 게스트 이서 씨입니다 맞습니다 원손이에요 네? 어떻게 이래? 신발 타보고 있어요? 있어요 좋아하죠 거의 최애, 최애 핸드라이드가 신발 태어모음이랑 소름이 마이크 원형인 최애라니 기대가 되는 분 근데 내 기억으로 좀 많이 젖는 걸로 기억하네 어디 자리가 많이 젖어 어.. 롯데월드에 기재의 집 있나? 있지 않을까? 이쪽 내가 지금 귀신의 집같이 나오는데 지금? 그럼 봐봐 이쪽이었는데? 응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간다 진짜? 아 맞아 기억났어 나 이거 기다리는 공간도 기억나 응 잘 들어왔습니다 하러 가자 하러 갑니다 기대세요 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어! 바로 간다 아이고 이제 출발해요 이건 안 무서운 거잖아요 어 안녕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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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 뷰 입니다 갑니다 되게 아라비안이네 그러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저씨들 무서워 올라간다 이제 이제 올라가요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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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마음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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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언니 괜찮아요?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 약간 미스 그러니까 나도 생각보다 괜찮았어 우리 가는 거야? 야 이사야 가 봐봐 우리 또 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나한테 총장이네 아 뭐야 무서워 이사야 괜찮아? 응 아 무서워 나야 된다 나야 된다 엄마 엄마, 맘멘, 맘멘, 맘멘 여기 끝인가? endある 아 이거 punto 어깽이 뭐 땡이 오와 오와 오와! 야 뭐야? 오와 왜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요! 아 무서워! 오 올라가! 오 오 야 뭐야 이거? 언니! 야 언니! 할 수 있어! 언니! 언니! 지원이! 언니! 언니! 가자! 지원아! 언니! 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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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악! 안 돼! ㅋㅋㅋㅋㅋ 야 괜찮아? 어? 난 시원해! 난 배고! 미워! 한 번 더 내려가나? 그렇지 한 번은 부족해! 맞아 한 번은 부족해! 다시 가자! 야 간다! 렛츠가! 렛츠가!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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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월급 젖었어요? 어! 나 월급 맞았구나! 너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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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사내기 맞았어요! 물 사내기 맞았어요! 지금 레이언 뭐야? 나 왜 이렇게 맞았어? 레이언! 월급 씻었어! 와, 재밌다! 난 물 사내기 맞았어! 아팠어, 약간! 아, 잠시만! 이거 높아! 내려간다! 엄마!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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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나 얼굴에 물이 와박혔어? 와박히 었어? 애들 오나? 왔어? 아니야! 은영이가 맞았어?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물 사내기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봐야 해? 지금 근데 뒷차이가 더 많이 맞아! 과연 마지막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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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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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간다! 미끄러워, 손자리, 미끄러워, 손자리 미끄러워죽. 나, 손자리 미끄러워죽. 손자리,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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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anyone have a problem in the audience room? 왜 이렇게 높아? 이거 맞아? 이거, 이게 맞아? 이거 dia...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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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악 하醒 아니 이거 진짜 많이 맞잖아 쩌득이 맞았다니까 뭐 이런데? 우와아우! 우와아우! 우왕이오! 우와아우! 우와아우! 이야아우! 마지막 손님! 아하하! 많이 맞췄어? 아하! 야 지원아! 언니! 옷이... 옷이 막... 아니 옷이 시스러인데 지원이가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지원아! 바지 다 뜯었어! 아하! 아하! 너무 재밌었어 오늘 벌써 마지막이라니 드디어 회전목마 타러 오니까 마지막 피날레지 언니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나는 롤러코스터 나도 나도 프렌치 랩 아 나는 옆에 언니가 탔 것도 재밌었다? 어 나도 내 옆에 못 타는 사람이 탔으면 나도 같이 무서워했을 거 같아 솔직히 같이 즐겼어 근데 옆에 보면 난리 났어 내 옆에 서로 파이머리 언니 너무 잘 놔 가지고 아하! 너무 아파요 언니 아파 아파 아픈데 즐기는 거였어 그냥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다 같이 일어서 더 즐거우신가요? 아니요 고! 나는 회전목마는 한 번도 타본 적 없다? 나는 회전목마는 한 번도 타본 적 없다? 진짜로? 그냥 보기만 했어 말도 안 돼 회전목마는 한 번도 안 타봤어 나 제대로 타본 적 없는 거 같아 이게 이렇게 가운데 크게 있는 이유는 있다 너무 예쁘다 맞아 맞아 뭐야 언니 이거 잘 어울리는데 나..나는 화려하네 나도 불구할래 그러면 그래 진짜 언니랑 원영이다 그러니까 진짜 언니 같아 빰빰 빰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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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갑니다 안녕 안녕 짜란 너무 재밌다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다신 없을 거 같아요 진짜 좋은 표 많이 만들어가는 거 같아요 아이즈 재밌어요 1,2,3 아이즈 짱 서프라이즈 아닌 서프라이즈였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러게 서프라이즈 아닌 서프라이즈였는데 너무 기뻤어 다음에는 하루 종일 놀아요 다 같이 로트라이즈 놀러 왔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는 곳 사실 근데 데뷔하기 전부터 계속 같이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언제쯤 라이브에서 이렇게 이뤄주셨어요 꿈을 진짜 너무 재밌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우리 너무 재밌고 마지막에 우리 있는 이 회전범마 여기도 너무너무 예쁜 거 같아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너너너너너넛 셋 마주 Unis 셋 셋 너너너너넛 메인 너너너너너넛 안녕 안녕! 아라이바이!